아침 고기를 먹고. 아침에 삼겹살? 아니, 아침에 진짜 과일만 드실 것 같은데 삼겹살 드시네요. 어릴 때부터 삼겹살을 아침에 구워 먹었어요. 살 안 찌세요?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장이라서. 직장. 쭉쭉. 냉동이라. 어떻게 해? 오늘은. 이것도 묘하네. 생고기를 저렇게 손으로. 얼굴도 하얗게 있고 빨간 고기를 뜯으니까. 약간. 무서워, 무서워. 너무 얼어가지고 안 뜯어지길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서워, 잠깐만. 이거 진짜. 크레이지. 크레이지 뷰티 맞아요? 수은이 씨 어때요? 이렇게 실제로. 멋, 멋지십니다. 강인 하신 것 같아요. 강인 하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안에 붙어있네. 일단. 오! 소리 봐, 소리. 우리를 잘 못해서. 아, 돼요. 오. 살짝. 혹시 모르니까. 액션 영화보단 저쪽 영화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희대의 살인마 이런 역할도 되게 잘 소화할 것 같아. 어, 진짜. 됐다. 벌써 맛있게. 이거는 고기도 진짜 좋고. 고기가 좋죠? 고기. 어디 거에요, 고기? 부천 거에요. 도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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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틸 것 같아. 기름이 튀어도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저것도 수련인가요, 혹시? 당연하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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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역시 삼겹살을 먹어야 아침에 힘이 나지. 응. 고기. 150개. 잘 먹는다. 저 진짜 잘 먹어요. 1일 1식 하세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제가 직장이라서. 아, 예, 알겠습니다. 직장처럼 또 입고 와서. 더 먹어. 네, 남기는 걸 싫어해서. 아, 눈이 빠지네. 가신다. 아, 옷을 이렇게 흑하게 입으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호싱잔. 드디어.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네. 네. 파이팅. 사실 그거예요, 액션을 수련하기 위해서 그 스파링 위에 한 번 사실 서보고 싶었어요. 어떤 기분일까. 내려오세요. 네. 잘 타고 왔어요? 네. 저기가 파키아오 선수님이랑 친한 복싱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셀브로 저기로 갔군요. 네. 됐어요? 네. 매일 하던 대로 오늘 스트레칭하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에 오늘 우리 코치하고 스파링까지 한 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기대된다. 특별히 선수 될 것 같으니까. adelph tú 일과부터. 하나, 둘, 셋, 넷. 나ags esses. 오후 스트레칭,셋 가 찍으세요. 됐다. 출렀기. 출렀. 그런데 아침에 제가 파키아오 영상 봤는데 퀴야오. 어, 퀴야오. 주먹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으으! 진짜 바쁘다. 진짜 바쁘다. 아, 진짜 바쁘다. 빨리 가. 내가 그렇게 빨리 가게 한 것 같아. 오늘 주너기 하나. 좋아. 잘한다, 잘한다. 좀 더 앞에서, 좀 더 앞에서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주너기 잘하네. 저거 하기까지 좀 걸렸어요. 저거 끝났죠? 호흡하고, 리듬. 리듬 맞춰서 한짝 한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며고. 아니 물 갖다 줘. 저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거 어렵게. 어렵잖아요.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탁혁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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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에 올려놔서 온 거예요. 살아있는 눈동자. 눈을 안 감아. 원투. 저렇게 세게 치는 만큼 날아오는 거야. 저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파링에서 하는. 우리 샌드백. 샌드백 투셔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툭. 툭. 쑥. 좋아. 거기서 원투까지 나와야지. 그렇지. 잘한다. 원투. 그렇지. 잘한다. 잼. 잼. 투. 원투. 하루 종일. 잘했어. 또 앉아, 또 앉아. 좀 쉴. 좀 쉴다가. 펀트. 쓱. 안 떠. 펀트. 잘하는데요. 펀트 좋다. 조금 소질이 있나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저렇게 안 되고. 지금 샌드백도 치고 하잖아요. 어떤 게 제일 재밌어? 때릴 때 기분이 좋아요. 펀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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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펀치 주먹이. 이야, 이거. 이게 펀치 다 가는 거거든, 이게. 제가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주먹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프다. 저 손이 아프다. 저 손이 아프다. 잠깐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많이, 많이 아파요. 아프다. 요즘 주먹 잘 쓰면 안 돼요. 요즘 논란이 많잖아요. 놀란이 많잖아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아프죠? 아프죠? 저처럼 하면 언제 대회 나갈 수 있어요? 대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시영 씨처럼. 아니, 혹시 이 정도 하면 대회를 나갈 수 있는지. 저처럼 하면 언제 대회 나갈 수 있어요? 대회 지금 나갈 수 있어요, 바로. 응? 이 정도 하면. 우승 후보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번 나가볼래요? 거짓말인 거 같아? 아, 진짜 잘해요. 진짜. 이 정도 하면은. 권투를 일찍 했으면 세계 챔피언까지 가능했어요. 제가요? 네. 아, 근데 관장님이 힘을 잘 북돋아주시네요. 관장님이 너무 농담을 진단처럼 하시는데. 약간 저런 걸 걸러내는 것도 수려원을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너무 항상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그래서 항상 리얼을 걸었는데 또 수련을 하기도 하고. 내가 우리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가워했던 건 거짓이었던 것 같아, 진실이었던 것 같아. 뭐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진짜야. 네. 스파링을 한번 해봅시다. 관장님. 여태까지 제가 꼈던 글러브 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머리보다 더 큰데 지금 수목이. 다칠 수가 있어서. 실전으로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저 때 처음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한번 해보고. 정말 해보고. 우리 김꼬치는. 펀치 세니까 피하고. 오케이? 저는. 공격. 오늘은 공격만이야. 무조건. 알았지? 엄청 빨라요. 파키아보다 더 빨라. 인사하고. 자 준비. 자 시작. 넌 붙었을 때 뭐하라고 했어. 붙었을 때. 이렇게 그냥 때리라고? 뭐 때려야지. 어떻게. 아까 영상으로 이미 스트링 많이 하셨잖아요. 못 때리겠어. 파피. 못 때리겠어. 이거 씌워. 이거 씌워. 씌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래서. 다칠까 봐. 다칠까 봐. 다칠까 봐. 네. 조심해라 다친다. 다칠까 봐. 못 때리겠어. 얘를 지키고. 오케이. 오케이. 말 한 번만 해 봐. 너 덜이 감기고. 그렇지. 와. 돌렸어. 진짜. 올라온다. 올라온다. 잘했어. 헤드 케어 끼시니까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그렇지. 잘한다. 다쳐봐. 옳지. 보내버려. 잘한다. 어차피. 너무 얼굴만. 다격. 네. 그렇지. 그래. 그래. 그거라. 서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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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안해. 나 많이 때렸구나. 마지막. 좀 내려줘. 태영. 철거할 때 배경이 또 나왔네. 그렇지. 됐어요. 인사. 사실 저 중간에 콜을 한 대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공격이 가더라고요. 열받아서. 다 됐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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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 여배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연기가 힘들어요, 혹시? 연기. 연기. 오늘 어땠어요? 저요? 이게 확실히 운동이 되고 이게 못 때릴 것 같다가 막상 링에서 들어가니까 일단 이겨야겠다. 승부욕이 강하죠, 보니까. 잘했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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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